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도 여름이가 해라고 하셔서 오늘은 석준이가 해 오늘은 제가 여름이랑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저희 집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? 고리 구찌가 집으로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요 진짜 장판을 찍고 벽지를 찍고 뭐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다 찢어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집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회사에서 대표님 몰래 영화를 볼 거예요 여름이하고 볼 영화는 이톨얼 선샤인이라고 멜로 영화죠 일단 이 방은 저만 쓰기 때문에 몰래 영화를 보겠습니다 하이! 뭐야? 우리 다 앞에 왜 이렇게 더러워? 안 더러워 깨끗해 그냥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일이 잘 되는 거야 왜? 내가 지금 이거 못 틀어놓은 거 하게 뭔데? 영화 영화 뭐게? 아 기다려봐 문 좀 잠가 문 좀 문 좀 우리 요즘 영화관도 못 가잖아 아 여보 그거 쓰면 되겠다 야동보다 끄면 스킬 탁탁탁탁 배고픈데 치킨 하나 시킬까? 대신 몰래 받아야 돼 그것도 혹시 지금 배달되죠? 허니멜로 하나 갖다 주세요 소스 많이 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40분 거리 왔어 왔어 치킨이다 나 한 번 한 번 한 번 해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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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냄새 한 번 맡아 봐 빨리 열어봐 빨리 열어봐 빨리 열어봐 따라라라라 따안 허니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영화는 멜로 맛있겠다 소스 한 번 찍어 먹어봐 벌꿀이 들어갔는데? 근데 타임 이거 뭐야?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와아 이게 홀그레인데 머스터드 소스래 신기하다 쩝쩝대지마 JMP 안 됐다 못 찍겠다 너가 찍어 나 먹고 싶다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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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안에 또 들어있네 뭐가 촉촉해져 자 치느님과 영접할 시간 지금 내가 닭다리 양보했다고 이거 진짜 닭다리 먹냐? 맛있지? 말 좀 하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별이 다섯 개 자 먹어봐 근데 이게 먹어보니까 닭껍질 있지? 딱 먹었을 때 약간 불맛 난다? 불맛? 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달달하면서 불맛이 나면서 약간 이 겨자 소스 때문에 알싸한 맛이 있어 거의 뭐 홈쇼핑 그 사람 같아? 리뷰 채널 하나 열어 석준이가 리뷰해? 응 어 배불러 근데 남았어 이걸로 샌드위치 만들어야 되지 무슨 샌드위치? 스티키 샌드위치 상민실 시척 봤는데 빵도 있고 냉장고 열어봤는데 막 피클이 있더라 그래 알겠어 가보자 먹자 먹자 근데 배부러 다음에 내가? 아 미안 미안 여림이의? 요리교실 이거 냉장고에 피클이 피클이 어디있어? 아 이거야? 으흠 자 먼저 빵에 소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대충 이렇게 발라줘요 벌써 맛있겠다 손을 걷고 피클을 올려줘요 열어줄게 야 잡아 피클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치킨을 발라줘요 벌써 유해가 생겼네 지금 창담원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발라줘요 바른 사료를 어떻게? 올려줘요 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개맛이겠다 꾹꾹 눌렀어 다 담아 그러면 살려줘요 그래도 맛있어요 하하하하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? 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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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빵을 다 팔아요 그 다음에 잘라줘요 꽉 잡으십쇼 이제 어디가? 이제 어디가? 영화 방이야 하하하하 근데 영화 뭐야? 이터널 선샤인 그거 봤어 너를 위해 한 번 더 가줄게 이 여자 그 사람이잖아 타이타닉의 남 녀석 짠! 짠! 먹어보자 개맛있어 알겠으니까 좀 말 좀 하지 말고 봐 쯔어졌어 쯔어졌어 유투버 유투버 우리도 콘텐츠에 좀 멜로가 있어야 돼 그치? 나 이거 봤는데 아 그니까 참고 영상 3분짜리에요 요거 2시간짜리인데? 아니야 지금 3분이라 써있었잖아요 3시간 아니고? 아 뭐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저희 채널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멜로 영화처럼 알콩달콩하고 죄송합니다 녹화 끄고 얘기죠 또 볼까? 네 또 볼까? 고맙습니다